자 신진서구단과 양딩신구단의 엘지배 결승 2국입니다. 오늘 펼쳐졌는데 신진서구단의 흑이고요. 양딩신구단의 백입니다. 1국에서 신진서구단이 대역전선을 거두면서 이제 오늘 이기게 되면 우승이에요. 3번기기 때문에. 자 이제 흑을 잡고 신진서구단이 흑을 잡고 양딩신구단이 백을 잡았는데 자 지금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젖혀간 장면입니다. 아 인재야 어서와라. 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현재까지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돼요. 배경을. 자 제가 첫 수부터는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일단 급하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장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신진서 선수가 굉장히 우세하다가 중반에 조금 서두르다 좀 무리하게 승부를 내려다가 지금 바둑이 역전이 된 분위기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된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래프가 백 쪽으로 갔고 이때 굉장히 큰 위기인 상황이고요. 지금 바둑을 잘 보시면 이 중앙에 백이 이 엄청나게 큰 백돌이 못 살아있어요. 여기 집 안 나죠. 딴 애도 여기서 집이 안 나고 못 살아요. 두 집이 안 나는데 자 문제는 흙도 못 살아있어요. 흙. 여기 잘 보세요. 이쪽 흙돌. 한 20개 넘는 돌인데 지금 대형 수상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상전은 말이 안 돼요. 백의 수가 훨씬 많죠. 딱 보기에도 백은 뭐 완전 그냥 이거는 뭐 대형 무슨 항공모함 같은 수준이고 흙은 그냥 작은 뭐 선박 정도 상대가 안 되죠. 지금은 그냥 단순 수상전은 흙이 무조건 집니다. 자 그리고 이쪽도 여기를 둬도 여기를 둬서 살아있고 여기를 둬도 딴 애서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안 돼요. 지금은 흙이 정상적으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 구쿠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신진서 선수는 본인이 본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조금 어렵다. 분리할 수는 있어도 자기는 가능성 있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그 한포바에 신진서 선수의 따끈따끈한 구쿠 전화 인터뷰가 있거든요. 영상이. 못 보신 분들 좀 이따가 가서 보고 오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보고 오셔도 됩니다. 짧아요. 한 6분 정도니까 보고 오세요. 거기 인터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때 떨리지 않았냐고 물어보는데 신진서 선수는 전혀 떨리지 않았대요. 이때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달라요. 이거 뭐 엄청 떨릴 텐데. 3억이 걸려있는 판인데 지금 이 수상전인데 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이제 젖히고 2단을 젖히는 수를 둬요. 지금 정상적으로는 흙이 안됩니다. 흙은 지금 이 큰 항공모함이랑은 수상전이 안되고요. 이 백을 이쪽 백이랑 해야 돼요. 같은 좀 소규모의 작은 돌이죠. 2도라고 해야 됩니다. 자 2단을 딱 젖혀봤는데 이때 이제 양대신 선수가 딱 초익기에 들어가요. 신진서 선수는 이때 시간이 조금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를 단수를 친 다음에 예 여기를 이어가는데 이게 이게 여기에 이은 수가 이게 몇번째 수죠. 어 188번째 수 이 수가 사실상 패착이에요. 예 사실상 패착 사실상 패착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변화가 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대신 선수가 여기는 무조건 패를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모든 중개진들이 여기서 양대신 선수가 뒤로 양보를 하는 순간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당연히 패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이었다는 얘기는 이게 무조건 돼야만 두는 거거든요. 100% 이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둘 수 있는 수인데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정말 미스테리입니다. 양대신 선수가 아마 가장 오늘 바둑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한 판일 거에요. 아 한 수일 거에요. 이수가 사실상의 전 패착이라고 보구요. 이수로는 어디를 좀 써야 되냐면 무조건 패를 했어야 되구요. 그러면은 패를 당연히 합니다. 자 그리고 따내고 흙이 이제 팻감을 써야 돼요. 흙이 이제 이런 자식 팻감을 써야 되죠. 지금 상황을 보시면 해소하고 해소하면 100이 중앙에 다 죽기 때문에 당연히 안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예 나가서 받아야 되고 자 그러면 패를 따내죠. 따내면 여기서 100이 중앙에 자체 팻감을 씁니다. 이것도 받아야죠. 그리고 따내요. 그리고 여기를 단수 치더라도 나가서 팻감이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서로 워낙 데모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체 팻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흙이 100이 이제 이쪽을 붙이던가 또는 여기를 밀어서 팻감을 씁니다. 예 실전에도 이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런데 실전하고 다른 점이 뭐냐. 보세요. 해소를 하죠. 그러면 여기를 둡니다. 그러면 실전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전이랑 정확하게 한수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전은 흙이 여기가 돌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랑 여기랑 교환이 되고 그러니까 이 100이 자체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흙이 여기를 찝는 수순이 와요. 라이브 중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쪽 100이 죽은 상태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이 모양은 언제든지 여기를 두면 100이 살아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여기를 둔다고 해도 100이 그냥 이렇게 나를 따라가서 살면 이건 100이 이깁니다. 이건 100이 이겨요. 여기가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이건 100이 여기가 살아도 흙이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패를 했으면 아주 곤란했어요. 사실은. 패를 했으면 흙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서 뭔가 이렇게 뒀을 때 팻감을 받고 여기든 여기 받은 다음에 신진서 선수가 그리고 나서 뭔가 좀 더 복잡한 수를 찾아낼 수는 있을지 몰라요. 이런 걸 두고 따내고 근데 100은 일단 자체 팻감이 많아요. 여기도 있고 다른 데 흙이 팻감 쓰기가 애매합니다. 다른 데가 별로 없어요. 이런 거 찌르는 건 악수고 쓸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사실 악수라서 쓰기가 어렵고요. 거의 팻감이 없어요. 이런 거 받아줘도 100은 여전히 여기가 팻감이 많습니다. 이런 데 끼운다던가 했을 때 패를 했으면 사실은 신진서 선수가 어려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솔직히 1국 때는 양딩신 선수의 심리를 좀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약간 시간도 좀 없기도 했지만 물론 이때 초입기이긴 했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여기서 패를 안 한 거는 솔직히 보세요. 저희가 합리적으로 한번 추리를 해보자고요. 뒤로 양보했다는 거는 이걸로 된다고 본 거예요. 양딩신은 여기를 둡니다. 단수를 쳐요. 그런데 무슨 착각을 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단수가 양딩신 선수는 거의 선수라고 봤다거나 또는 그거 같아요. 이 단수가 거의 돼있다고 보고 이 단수가 선수라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여기서 흑이 이쪽을 지키... 이쪽을 이어놓고 여기서 이제 이걸 잡으러 갔는데 이 수가 신진성 선수의 신의 판단이었어요. 이게 사실 여기서 이쪽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쪽을 지키고 여기 리을 때 살 때 여기를 잇고 이걸 젖히고 먹여치고 대기 산 다음에 이걸 전체 수상전을 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인공지능이 흑이 이긴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푸바 생중계 때도 나오고 이 후회 중계 때도 나오지만 수상전이 엄청 복잡해요. 한 수 차이인데 이게 한 수 차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누가 이길지 몰라요. 수가 서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수만 삐끗해도 바뀝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여기서 가감하게 나들자로 패를 백을 잡으러 가면서 패를 걸어간 것이 승착입니다. 오늘의 결정타예요. 양진신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이 단수 자리가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곳이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그냥 저의 추리입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됐었다고 볼 경우에 괜히 패를 걸어서 변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이어서 둬도 백이 되거든요. 이거는 약간 그 느낌으로 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실전에는 보면 여기를 이은 다음에 흙이 여기를 두니까 이 단수를 안 칠 수가 없거든요. 단수를 쳤는데 흙이 안 받는 게 좋아요. 여기를 둔 다음에 안 받고 여기 나를 짜간 거 저 단수가 절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패를 안 한 거는 그래서 실전에 보세요. 이선생 칼러님 노카일리가 있겠습니까? 진짜 생방입니다. 바둑이 워낙 중요하니까 일단 바둑에 좀 집중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진서 선수의 나를 짜로 잡으러 간 수가 아주 좋았고요. 이렇게 되니까 패가 만들어집니다. 패가 만들어지고 패감을 쓰고 따내고 여기를 쓰고 따내니까 이쪽을 단수치죠. 자 이때 하나의 또 궁금증 백이 해소하고 따낼 때 여기 따면 다 사는 거 아니냐 각자 각생하면 어떻게 되냐 흙이 이기죠. 아주 쉽습니다. 정답은 같이 살고 살고 이렇게 바꿔치기 가요라면 흙이 이깁니다. 왜? 그 전에 집이 많았거든요. 이건 뭐 서로 비슷한데 이거는 흙이 이겨요. 흙이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자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패감을 좀 만들려고 둔 건데 네 이걸로 이은수가 좋은 수고요. 자 이렇게 두고 패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안 돼요. 백이 왜냐하면 웬만한 패감을 백이 다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런데 아 여기서 예 여기서 하나가 있었죠. 예 여기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든신 선수가 실전에 여기를 뒀는데 단수치고 따내고 여기를 친 다음에 여기 패감을 썼는데 이수가 몇 번째 수죠? 이 214번째 이수가 패착이죠. 예 최후의 패착입니다. 저수가 최후의 패착이고 신진서 선수에게 엘집의 우승에 기쁨을 선사한 수입니다. 저수가 최후의 패착이에요. 이수로는 여기를 붙였어야 돼요. 여기를 여기를 붙였으면 여기가 지금 패감이 많이 나옵니다. 막으면 다음에 끊는 거 또 느는 거 이렇게 둬서 박기 시작하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더 나오기 때문에 세 개에다가 뭐 여기까지 하면 네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패감을 썼으면 엄청 어려웠습니다. 예 여기 패감을 썼으면 예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패감을 썼으면 따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를 두고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건 안 되고요. 이거는 이거는 왜냐면 이미 여기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안 돼요. 이거는 안 되고 이걸 이어서 저치고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수상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상전 뭐랑 이 흑이랑 이 백이랑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상전이 놀랍게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예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건 뭐 먹여치고 따내고 이런 식으로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워낙 공룡이라 예 쉽게 말하면 완전 큰 엄청난 공룡끼리 붙은 거예요. 수상전이 진짜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은 백이 된다고 합니다. 백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수상전을 한번 해보니까 빅패? 한 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한 수 차이가 나는데 결론적으로는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두면 백이 된다고 하는데 아 이거 뭐 솔직히 이건 제가 보기엔 이렇게 두면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양등신 선수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수상전이 본인이 된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실전에 여기 패감을 썼는데 이거는 패착이에요. 이수가 패착이 됐습니다. 여길 둬서 한 점을 따내고 여길 둬서 바꿔치기가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저 밑에 상변 쪽에 백돌이 다 죽고 네 큰대마가 공룡이죠. 큰대마가 이 백돌이 다 죽고 이 흙이 다 죽는 바꿔치기가 되면 백이 이기죠. 그런데 여기서 신진선수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찝는 수가 기가 막힌 수죠. 이수가 여기를 두니까 백이 여기를 두고 이쪽을 둘 때 뭐 예를 들면 단수를 치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잡으러 가는 거는 여기를 둬서 백이 이거를 두고 잡으러 와야 되잖아요. 이걸 막는 순간 잡으러 갈 수가 없죠. 있더라도 이어서 그냥 살아요. 이거는 백이 그냥 흙이 삽니다. 여기는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교환 안 하고 그냥 막아도 됩니다. 막고 이렇게 이으면 지금 여기 이거 나가 놓고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하는데 여기 찝는 것도 있고 이 넘어가자고 해서 패를 해도 안 되고요. 못 잡습니다. 여기를 찝히는 순간 이 흙을 그냥 잡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없습니다. 실전에 이제 여기를 두고 이쪽을 교환해서 잡으러 가죠. 이은 다음에 여기를 단수 쳐서 잡으러 갑니다. 이 형태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건 있어요. 이쪽으로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어서 잡으러 가는 건 있는데 이 중앙 모양을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를 두면 단수 쳐서 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따르게 여기를 둬도 두 점을 버리고 잡으러 가는 수가 되거든요. 이거는 흙이 위험하죠. 못 살죠. 자 근데 이 형태가 이렇게 둔 다음에 단수 칠 때 이렇게 두면 패가 납니다. 기가 막히죠. 따내는 거는 단수 쳐서 끼워서 잡히는데 여기 두면 패가 나요. 그러니까 패가 나면 팻감도 흙이 너무 많아서 이건 답이 없죠. 그전에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거 먼저 이어놓고 다 교환을 해도 되고 중앙에서 패가 나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실전에 여기를 단수 쳐서 잡으러 갑니다. 단수 쳐서 이렇게 이게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예요. 이 수가 부분적으로는 따내고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좋은 수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끊고서 이렇게 잇거나 하게 되면 여기를 밀어서 이거는 배기 흙이 위험하죠. 그런데 여기서 막은 수가 좋은 수고요. 집어넣고 이을 때 실전에 이제 이쪽을 단수 쳐놓고 여기를 늘어서 잡으러 갔죠. 자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지금 만약에 여기를 뭐 는다거나 하면 실전에 여기를 늘었지만 만약에 여기를 늘었다. 이쪽을 늘면은 지금 중앙에 한 집 끊어잡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젖혀서 뭐 호구치게 되면 집이 나죠. 그런데 이 모양이 여기를 찍게 되면 선수입니다. 백이 이걸 끼워잡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끊어서 죽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받으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도 살면은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백을 이쪽 흙을 잡아도 안 돼요. 잡아도 지금은 집니다. 실전에 보여드릴게요. 실전에 여기를 넣으니까 흙이 여기를 두고 페카 하나 쓰고 따내니까 여기 자체 페카 한번 썼죠. 그런데 여기서 신진석 그냥 뒤로 있고 싹싹하게 하나 찝는 교환해놓고 그리고 여기 둬서 그냥 살아버립니다. 백이 여기를 뒀지만 흙이 이쪽 한집을 내면서 놓고 따내는 맛까지 깔끔하게 없애면서 딱 두는 순간 여기서 양드인신 선수가 돌을 던졌습니다. 네 여기서 이 장면에서 지금은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한 스무 집 정도 덤을 빼고도 열 집 이상 흙이 이기는 바둑입니다. 닭거치기가 됐지만 위에 잡은 돌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는 흙의 승리 이에요.